11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는 엄마와 아이,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유모차 마라톤 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려 500여 가족이 함께했습니다. 용인시 체육회와 용인시 장애인 체육회가 주최하고 용인시가 후원한 이번 행사에서는 온 가족이 함께 미르스타디움 트랙을 돌며 다양한 체험과 공연을 즐겼습니다. 날씨가 조금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쌍둥이들하고 재미있게 용인시 미르스타디움도 체험할 수 있고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. 그냥 아기 낳고 이렇게 같이 외출하니까 좋기도 하고 다양하게 볼 것도 많고 경험해 볼 것도 많아서 그런 점이 좋습니다. 코로나19로 지쳤던 시민들은 화창한 날씨에 가족들과 함께 축제 같은 하루를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남겼습니다.